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강남종로학원 본원입니다. 2월 1일 토요일부터 대입제수 성공전략설명회를 원래 개최하고 있었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좀 불거진 관계로 이렇게 영상과 그리고 개별적인 1대1 개별 상담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 종로학원에서는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설명회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만들었었는데 이런 자료들은 저희 설명회를 못하는 관계로 1대1로 개별 상담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모두 다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날 설명했던 내용들을 잠시 저희 파트에 관련된 부분들은 짧게 브리핑을 드리고 그리고 각 학원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각 파트에서 영상으로 같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설명회를 하기 전에 기초적으로 이미 1월 초부터 제수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생각하겠지만 가장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 제수를 하기 전에 역시 성적 상승이 얼마만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학습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 그리고 제수를 정말로 투자 대비 효과가 있는 어떤 투자 시간으로 봐야 될 것이냐 이런 데 대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제수하면 성적이 얼마나 오를 것인가 이 부분을 얼마만큼 여러분들에게 좀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로학원에서 7162명의 표본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학생들이 제수 전에 수능 점수와 제수 이후에 어떤 수능 점수 결과를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 우선 이제 크게 다섯 가지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제수 전에는 지방사립대 또는 전문대 수준급대의 학생들이 제수 후에는 어느 정도 상승이 되었을 것인가 이 부분을 먼저 좀 짚어주시죠. 오종훈 사장님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보통 이제 제수할 때 학생들의 상황들이 인서홀 잘 못해서 제수 학생층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해보니까 지방권 소재 또는 전문대 갈 학생들 중에서 약 74.5% 그러니까 10명 중 거의 7, 8명 정도가 인서홀로 실제 진입을 했고요. 그 가운데 특징적인 것은 주요 상위권 10계대의 그룹에도 약 12% 정도가 들어가서 상당한 정도의 상승이 된 거죠. 대학 합격선이 상승이 되었고 스카이대의 경우도 아주 드물긴 하지만 약 2% 정도 학생들이 제수 전에는 지방권 소재대학을 갈 정도의 성적이었는데 제수하고 나서는 소수이긴 하지만 스카이대까지 갈 수 있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우선 그러면 지방권 소재대학이라든지 전문대 정도의 학생들이 제수한 이후에 요약을 하면 한 74.5% 정도가 어쨌든 인서홀로 진입을 했었다. 저희 평번데이터로 봤을 때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고 두 번째 파트 그룹으로서는 서울 소재대학에서 최하한선대학 최하한선대학 정도 수준대에서 제수를 했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는 김민철 대표님은 어떻게 합니다? 지금 인서홀의 최하위권에서 제수를 시작한 학생들이 제수 이후의 결과를 보면 주요 21개 대학 흔히 국숭세단이라고 하는 그 라인까지가 한 82.5% 정도 학생들이 거기에 진입을 했고요. 특이하게 보시면 스카이대학까지도 한 7.8% 갈 수 있는 성적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인서홀의 제일 마지막 선에서 제수를 해서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스카이대학 진입권까지 올라갔다. 이런 게 좀 특이한 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소재 하한선대학 또는 지방 소재 거점 국국립대학이라든지 지방 소재 약간 중상위권 대학 정도 가려고 했던 학생들이 제수를 했을 때 그래도 서울 소재대학 상위 한 20위권 이내 대학 정도는 진입을 했던 확률이 한 82.5%다. 아마 이런 부분은 자막 처리가 돼서 지금 다 방송에서 나갈 텐데 참고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서울 소재 대학 중에서도 주요 한 15개 대학에 진입을 하지 못하는 대학에 가능했던 학생들이 제수를 한 이후에는 어느 정도로 됐냐고 하면 한 81.9% 정도가 주요 한 15개 대학 정도는 그래도 진입을 하는 걸로 그 다음에 제가 이 자료집에는 좀 돼 있는데 사실 대학명을 좀 이렇게 말씀드려야 좀 뭐하지만 어쨌든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수준대 정도 됐던 학생들이 다시 제수를 했을 때도 한 61.9% 정도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요 10개 대학 정도는 들어갔었고 또 그중에서 한 28% 정도는 스카이 대학까지 진입을 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 또 제수를 하기 전에 사실 상위권 학생들이었죠. 주요 10개 대학 정도를 갈 정도의 학생들 중에서 약 한 30.9% 정도 때는 지금 그 스카이 건으로 진입을 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쩌면 제수의 전반적인 학생들로 봤을 때는 인서울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런 어떤 경계선상이 있는 학생들이 아마 절대적으로 숫자가 가장 많을 걸로 좀 보여지고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제수생들의 전체적인 숫자로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한 70% 이상에서 한 80% 이상 정도는 그레이드가 이 정도로 상승이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사실 이런 부분들이 성적이 상승한 학생들한테는 맞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장 궁금해하는 제수를 하기 전에 궁금증 사안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대에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면서 어차피 제수를 한다고 하면 어떤 이런 희망 정도는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이왕이면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측면에서 저희 어떤 표본조사 결과를 종로학력평가연구소와 그 연구팀에서 좀 분석한 데이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오이사님 저기 그 인문계 같은 경우에가 지금 뭐 각 점수 대비로 지금 자료집에 나와 있고 지금 화면상이라든지 이렇게 공표가 될 텐데 점수 대비로 조금만 짚어줘 보십시오 네 일단 100분이 가장 이해하기 편하니까요 100분이 280점대에서 재수전 100분이 280점이면 국어수학탐구 과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국수탐구 국어수학탐구 두 과목 합쳐서 100분이 300점 만점 기준에 280점을 탐구는 두 과목 더하기 위해서 나누기 일을 한 거죠 네 그렇죠 그 성적대가 평균적으로 재수를 했을 때의 평균 상승폭은 대략 8.6점 대략 9점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상승 후에서 또 성적이 제법 많이 올라오는 학생들은 그보다 10점 이상 올라오는 학생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저희가 평균 상승폭을 본다면 재수전에서는 대략적 건대 정도에 갈 학생들이 평균 상승 후에서는 연대 정도를 갈 수 있는 성적대가 나왔고 당연히 이제 좀 더 상승이 더 되는 학생들은 서울대까지 이제 학교 가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100분이가 가장 상위권이 재수화한다면 280점 사례고요 뭐 가장 이제 성적이 좀 낮아갖고 200점대 학생들이 만약에 이제 재수화한 상황을 전후를 보게 되면 어쨌든 100분이가 낮다 보면은 점수 상승폭은 좀 더 높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상승되는 복이 상위권일수록 적은데 중위권 중위권으로 내려가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점대를 조사하니까 평균 상승폭이 40점대 이상이었고요 좀 더 올라갈 학생들은 50점대까지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대학라인이 지방권 이제 충청권 대학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정도 갈 학생들이 이제 인서울 좀 중앙위권 대까지 평균적으로 갔고 좀 더 잘 갈 학생들은 고대까지 가는 사례가 나와 있었습니다 저희 종로학원 평범조사 측변 내 인문계가 거의 한 260점 대 됐던 학생들이 많게는 297점까지 올라가서 서울대 쪽까지 가기도 하고 평균적으로 어쨌든 한 15점 2점 정도 상승이 되었다라는 거하고 또 230점대 학생들 인서울 진입권이 사실 불투명했던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한 27에서 31점 정도 올라가 있고 크게는 230, 240점대 학생들도 일반고 출신이지만 290점 중반대 정도를 맞아서 서울대까지 가는 사례가 실제적으로 표본으로서는 지금 집계가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최대 상승폭도 이 정도가 되고 있는데 자연계는 지금 우리 연구팀에서 전체에서 지휘를 했던 송기현 팀장은 자연계는 좀 어떻습니까? 자연계도 인문계와 마찬가지로 280점대를 보면 재수 전에 평균은 280점대 한양대 정도 했던 학생들이 재수 후에 한 12점 정도 상승했고 292점, 즉 대학으로 말하면 서울대 기계공학과 그다음에 의대, 지방권 의대를 쓸 수 있는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상승한 거고 최고로 많이 오른 학생은 서울대 의회까지 가능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60점대 학생들을 놓고 보면 아주대 기계공학과 정도 재수 전에 갈 수 있는 학생이 재수 후에 보통 15점 정도 올라서 충북대 수의회과, 의치한 수호를 꿈꾸는 학생이 될 수 있는 거고 최고로 많이 오른 학생은 마찬가지로 서울대 의회과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40점대 학생도 마찬가지로 평균적으로는 26점이 상승되지만 최고로 많이 오른 학생은 서울대 의회과까지 오를 정도로 봤을 때 최고 상승은 끝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0점대 학생도 인문계와 마찬가지로 보면 200점인 학생이 35점 정도, 240점 정도 올랐고 대학으로 놓고 보면 100석대, 천안에 있는 대학이죠. 100석대에서 서울과 세종대까지 평균적으로 올라가고 최대로 놓고 보면 서울대 응용생물화학부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60점대 학생들이 290점 중후반대까지 가면서 서울대 의회과, 수의회과 이 정도까지 들어간 학생들이 있었고 220, 230점대 학생들도 평균적으로 보면 모두 한 32점대 정도까지 육박해서 평균적으로 상승이 된 거고 많이 상승한 학생들은 한 290점에서 295점대까지 올라가서 한의외과라든지 서울대, 치대 정도까지 들어간 케이스로 지금 집계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재수하기 직전에 본인의 점수를 가지고서 실제적으로 표본이 평균적으로 이 정도 상승을 했다는 부분들이 일단 인지를 하고 그리고 재수 후에 점수가 많이 상승한 학생들은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를 보면서 재수에 관련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뚜렷한 목표를 잡는데 참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렇게 표본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몇 가지 케이스들만 가지고서 얘기를 하게 되면 또 그 부분 자체로 일반화시키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표본 한 7천명 이상을 지금 현재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공표를 하는 거니까 이 자료의 어떤 신뢰도라든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감안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 더 의대 합격권 사례에 대한 조사도 나오는데 여기도 점수대별로 굉장히 정밀하게 조사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재수 전에 수능 점수가 몇 점에서 저희 종락원에서는 3월달부터 교육청 모의고사 때 부터도 지금 접근이 스크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6월달 9월달 평가원 때 성적이 어땠었고 실제 본수능 때는 어땠었다라는 흐름도 분석까지 지금 해 있는데 의대 합격권 사례 오의사님께서 몇 개 짚어주시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지난 재수전이죠. 국어 3등급 받고 수학 3등급 받고 탐구는 1, 3 받았으니까 평균 2등급이죠. 평균 3등급에 못 미치는 2하고 3매인데 2등급 후반대의 성적대 학생들이 거의 성적이 수식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 걸쳐서 1등급을 받게 되어서 이 학생이 한양대 의대를 간 사례가 나왔고요. 또 두 번째 사례로는 경기대 건축학과 정도를 갈 수 있는 성적대였습니다. 100분위가 220점 되고 등급으로 말씀드린 국어 2등급, 수학 5등급, 탐구는 3, 3 받았고 평균 3등급보다 더 못한 학생이죠. 이 학생이 특히나 수학의 5등급이면 거의 인수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그 당시 상황이었을 텐데 실제 성적이 이 학생도 거의 수식 상승해서 모든 영역에 걸쳐서 1등급 받았고요. 실제 한양대 의외과를 간 사례가 나왔습니다. 실제 경기대 정도 됐던 종락원에 들어왔던 학생 중에서 이 학생은 영어 1등급 말고는 사실은 수능 점수가 뚜렷한 점수예요. 특히 수학 5등급 1등급 받은 것은 거의 미래클할 정도로 크게 성적이 그렇다고 이 학생이 뭔가 지금 특목고 출신도 아닌 상태에서 일반고 학생들이 지금 집계를 내서 나온 것도 될 거고 조금 더 보실 게 있으신가요? 그 정도로? 네. 이 자료는 아마 페이지가 제 현재 페이지로서 6페이지, 7페이지 정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저희가 1대1 상담으로 하루 오실 때는 이 자료를 다 나눠드리니까 자세하게 점수대별로 지금 재수하기 전에 230점대, 240점대, 250점대 이런 점수대별로 실제적인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 자료를 받아보시면서도 한번 참고를 좀 해보시고 저희 자막에서도 원형도 처리가 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 합격권 사례는 김명찬 선생님께서 한번 짚어져보시죠. 서울대 인문계열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백분위 기준으로 295점 내외가 돼야 되는데요. 지금 학생들의 재수를 시작하기 전에 성적대를 보면 백분위 300점 만점 기준으로 260점대에서 시작하는 학생도 있고 70점대에서 시작하는 학생도 있지만 저희 사례를 봤을 때 230점대에서 시작하는 학생들의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200점대에서 시작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저희가 대체적으로 봤을 때 재수를 시작하기 전에 성적대가 낮은 데서 시작하는 학생들이 상승률이 훨씬 높게 나옵니다. 이걸 보면 이 학생들이 나름대로 잠재적 능력이 있는데 고3 때 그만큼 공부를 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재수를 했을 때 본인의 의지라든지 노력에 따라서는 점수 상승폭이 상당히 클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조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백분위 200점대에서 시작한 학생의 경우를 보면 지금 3월 교육청 성적대부터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3월 교육청이라는 게 재학생 위주로 보는 시험이긴 하지만 지금 재수를 시작하고 한 2, 3개월 이 기간 안에도 굉장히 큰 성적 상승이 이루어진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성적이 상승한 그런 케이스인데요. 지금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6월까지 성적이 오르다가 또 9월에 성적이 좀 떨어진 이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최종 정리를 잘해서 수능에서 또 다시 큰 폭의 성적 상승을 가져온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수를 했을 때 중간중간에 조금 슬럼프가 오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 무게 제가 보더라도 여기에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공급 방식하고 재수했을 때 공급 방식이 좀 많이 달랐더라는 걸 볼 수 있는 대목이 재수하기 전에 특정한 수능 점수를 놓고 봤을 때 구구가 4등급, 탐구가 5등급이라든지 탐구 또 한 과목은 한 2등급 정도, 수학이 한 3등급 정도 이 정도 때의 학생이 서울대 입문 계열로 상승할 수 있을 정도로 치고 간 거는 사실은 이게 공부하는 패턴이 굉장히 달랐다라든지 또는 또 3월에 모의고사 이렇게 놓고 보더라도 이 학생이 원래 수능 점수를 굉장히 잘 받은 학생이 아닐 수도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 번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잘못 봤기 때문에 그러했다 이렇게 단정하기에도 점수였던 그 상황으로 봤을 때 좀 다른 것 같고 제 페이지로서는 보면 이 9페이지가 맞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료가 지금 서울대 합기관 사료보면 자연계열로도 놓고 보면은 오 이사님 여기 자연계열 중에서 208점짜리 학생이 이 학생이 상당히 놀랍네요 208점이어서 국어가 3등급, 수학 4등급, 영어가 3등급, 탐구고도 4, 5등급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00점 돼서 당시 이제 천하권 대학까지도 어려운 점수죠 그래서 이제 실제 그 정도 성도 대학생들이 이 학생은 이제 아마 흐름상 보면 3월달 성적이 100분의 275로 70점 이상 대폭 상승을 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런 사례는 어떤 경우냐면 평상시 보다 수능 성적이 아주 안 나온 경우죠 아주 안 나왔기 때문에 3월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어디서 회복한 상태로 성적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성적 때보다도 최종 수능 결과는 거의 290점대로 100분의 높아졌으니까 훨씬 더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으로 보면 서울대 흔히 응생화라고 하는 응용생물화학부가 들어갔으니까 엄청난 정도의 어쨌든 전년도 수능에서 망쳤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제 약간 불안한 정도의 실력대 학생들이 망친 것을 극복하고 더 이상의 실력을 또 발휘해서 원하는 이제 서울대 최고대학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오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했다 이런 부분들 아마 딥파트에서 학생들이 여기도 좀 나오고 저희가 영상도 제작을 했을 텐데 어쨌든 우리 종로학원 상학으로 놓고 봤을 때는 대진대급 정도의 학생이 제술을 해서 서울대 응용생물학부를 합격을 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놀라운 것 같고 여러 페이지에서도 자료집을 받으시게 되면 이런 것들 다 받아보실 텐데 216점대 그 옆에 있는 표도 보면 216점대 학생이 290점대로 이 학생은 사실은 전 영역이 고르게 한 4등급대 정도로 분포를 했던 학생들이고 국어가 유일하게 지금 3등급이 있던 학생인데 마지막에는 탐구 한 과목만 2등급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다 1등급으로 돼 있고 100분의 0에서 290.5점으로 해서 서울대 생명과학부 들어간 케이스죠 이런 실제 사례들도 한번 조금 더 좁혀서 내가 어느 정도 때까지 목표로 할지 부분들을 좁혀서 판단과 예측, 예상, 목표를 수립하는 데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나머지 부분들이 지금 260점대 학생들, 250점대 학생들, 240점대 학생들 이렇게 해서 각 점수대별 10점대별로 나누어서 입문계에서 상승한 케이스를 했는데 뭐 특이한 사항 좀 이스터칭과 지푸볼 만한 사항 김행천수님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에서는 여기도 보통 보면 260, 70점대 학생들이 280점대, 293점대 이렇게 놓고 보면 역시 이 부분에 대학의 전과 후가 굉장히 다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3대 어떤 수능 중심의 학습이 아닌 상태에서도 수능 중심으로 바뀌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예전보다 조금 더 커졌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네, 저희가 매년 종로학원생들 성적 상승 정도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 해가 갈수록 성적 상승 폭이 좀 더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소위 말하는 재수생 강세가 점점 구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재수생 강세가 앞으로도 또 계속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수생이 12월달, 아니 2월달 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수능 진도가 대체적으로 언제쯤 끝납니까? 한 번 진도가 저희가 이제 종로학원에서 기본적으로 3학기 체제로 하고 있는데 6월까지 기본적으로 수능 범위를 다 공부를 하고요 주로 이제 개념 학습 위주로 하는데 개념 학습을 좀 여러 차례 반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6월부터 한 9월까지 개념 학습을 다시 한 번 반복하면서 실전 문제풀이 연습까지 다 진행을 합니다 어쨌든 6월 이전까지는 일단 수능의 전 범위가 한 번 학습이 끝나는 거고 또 이럴 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중앙우사, 기말고사 등등을 좀 준비를 하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아무래도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상황일 것 같고 뭐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수시가 또 학대가 됐으면서도 고3들과 재수생들의 어떤 학력, 수능 격차가 벌어지는 아주 큰 동인으로 볼 수 있는 것 같고 지금 여러분들이 얼핏 이렇게 방송을 보시면서 이거 너무 특정한 학생들을 너무 일반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저희가 실제 데이터를 돌리면서 한 7100명 정도를 돌리면서 평균적인 점수 상승폭도 접근해 본 거고 체제 상승폭도 접근해 본 거고 각 점수 그레이드별로도 지금 다 체킹을 하면서 지금 발표가 되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자료집을 한 번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도 한 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지금 재수생의 논술전형 합격 사례도 저희 자료집에 지금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분석 결과가 좀 어떻습니까? 김현수 형님 그러니까 재생의 경우에는 일단 1차적으로 정시를 목표로 하지만 수시에서도 논술전형이 아주 재수생들에게 상당히 적합한 그런 전형이고요 실제 주요 대학에서 논술전형 합격자가 재학생과 재수생 비율을 따지면 50%가 실제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재수생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수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수생들이 논술전형에서는 상당히 정시뿐만 아니라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수시 합격에 있어서 재수생들이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으로도 합격을 하지만 실제로 한 70% 정도는 논술전형으로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로학원의 경우에는 지금 2월 달에 입학을 하면 바로 논술이 정규 시간에 수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논술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논술 모의고사를 매달 실시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꾸준히 연습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논술에서 좋은 결과가 제가 종로학력평가연구소 논술 모의고사 결과지를 보면 이 정도 쓰는 상태에서 점수 지원 가능한 대학 예측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 정도 쓰게 되면 성경관 대학교가 가능하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워딩에 들어가 있는 페이퍼가 지금 출력이 돼서 나오던데 제가 그 사례를 보면서 실제 좀 깜짝 놀란 부분들은 그 예측이 어느 정도 맞아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실제 이 정도 예측이 됐었는데 어느 대학에서 예비 번호 몇 번이 나왔고 또 실제 이렇게 또 합격을 한 사례들 제가 봤을 때 아 논술이 그냥 막연하게 주관적인 채점일 텐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가 사실 의문이 좀 많이 들었었는데 실제 그 결과값을 놓고 봤을 때는 아 이게 굉장히 이 어떤 예측에 대한 어떤 통계적인 유의도가 어느 정도 있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는데 종로 논술은 1년에 몇 번 모의고사를 보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연간 5회 모의고사를 보고요 저희가 이제 논술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논술 실력도 중요하지만 논술이 대학별 전형이라서 대학별로 전부 유형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또 본인한테 잘 맞는 유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별로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평가를 해주기 때문에 또 이제 자기에게 잘 맞는 대학을 좀 평가를 해서 그것을 잘 선택을 해서 준비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제가 또 종로학원 논술을 보니까 논술의 답안을 좀 잘 쓴 학생들 특히 이문계열 같은 경우 그런 어떤 접근 방식이라든지 예를 들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공유를 해서 같이 또 보게 해주는 프로그램들도 있던데 그 부분도 제가 봤을 때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좀 참고적으로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송견상부 요즘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재수행들한테는 사실은 조금 물 건너간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세요? 최근 트렌드로 놓고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재수행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최근 최초에 나왔을 때는 재수행들이 거의 5% 미만이었다면 최근에는 20-30%를 넘어가고 있는 수준으로 봤을 때 재수행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재수행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전한 주된 이유는 최저학력 기준이 높아서 재학생 때 내신이 좋아도 합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재수했을 경우에는 수능 성적이 기본적으로 상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재학생 때 우수했던 내신 그 다음에 재수 후에 수능 성적 향상 그걸 갖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합격하는 사례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의사님이 보시기 위해서 재수행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무시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혹시 생각은 되십니까? 이게 뭐 전적으로 동의하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제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생각으로 꺼진 학생부 다시 봐야 됩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말씀한 대로 예전 3, 4년 전까지만 해도 당연히 학종원 재학생 중심으로 합격하고 재수행부는 대부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다 알다시피 작년부터 학력 인구 축소가 급격히 심하게 나타나잖아요 작년도 5만 줄고 올해도 5만 줄고 이런 상황에서 예전보다 이제 학생부가 최우수한 학생들이 다 들어올 상황인지 아닙니다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또 5만 명 이상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도 약간의 이제 이변이 더 나타날 것 같고요 하여튼 재수하는 입장에서도 일단 학생부 성적이 대략 1등급 2등급 초반대 정도를 갖는 학생들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수능 성적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종으로 한번 또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종로학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때문에 그 데이터를 보면 학교 내신 성적이 1등급 대다 2등급 초반대다 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월등한 우선 학생들이거든요 그게 실제적으로도 그 학교에서 거의 뭐 한 1, 2% 안에 들어올 정도의 우선 학생들인데 그래서 저희도 특목고 자사고 출신이라든지 또 고등학교도 어느 정도 좀 학력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특목고 자사고 출신 학생들 중에서는 학교 내신이 한 2, 3등급대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수능 점수의 잠재적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학교 내신이 1등급대라 하더라도 수능 점수는 그다지 좋지 않은 학생들이 있는데 사실 그 잠재적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요즘에 점수 상승의 어떤 폭을 놓고 보면 그래서 저희가 반편성의 규정 자체도 금년도 종로학원에서 좀 많이 그런 것들을 좀 학대를 했던 그러니까 폭을 좀 문호를 넓힌 우수반의 편성은 되기 위한 그런 것들을 넓힌 하나의 계기가 된 것도 수능 점수와 어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인해서 또 들어가는 유리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서 아마 조정을 여기 강남 원장님도 그렇고 다른 쪽에서도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재수를 했을 때 정말 사실은 뭐 돈도 많이 들어가죠 이만큼의 어떤 그 투자 가치가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하는 학생이 좀 많죠 실제로 부모님한테 또 미안한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이 부분 뭐 좋은 대학 나오면은 뭐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참 어떻게 얘기를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그 아이템을 송기현 상무가 한번 잡았는데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졸업을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걸 객관적으로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로스쿨 합격자를 뒤졌네요 보니까 2009년도부터 2019년까지 한 10년 정도를 뒤져봤을 때 11년간 뒤져봤을 때 이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흔히 이제 얘기하면 스카이 합격생이 47.5% 전체 합격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탑10으로 놓고 보면 74.6% 10명 중에 7명 8명이 주 10개 대회에서 배출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집에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로스쿨 10년 11년간 뒤져봤을 때 74.6%가 대학에 나와 있는 탑10 대학이었었고 그 이후의 대학이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뭐 건국대 카이스트 홍익대 경찰대 이런 정도 순수로 나와 있는 참고치로 한번 좀 보시고 뭐 각 대학별로 서울대 로스쿨은 서울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고려대 연세대고 뭐 각 대학별로도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뭐 좀 볼만한 게 또 제 패지는 지금 35페이지로 돼 있는데 뭐 행정고시 기술고시 입법고시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공인회계사 10회이죠 이 부분에 대한 대학별 사실 수식을 아무리 늘렸다 하더라도 실제 합격자의 어떤 분포 자체는 과거의 대학 서열 그대로 더 공과하게 되고 있다는 어떤 그런 뭐 언론사 대학평가 결과도 있고 여기 37페이지 뭐 굉장히 또 재미없는 지금 현재 국내 30대 기업 임원 출신자 이거는 실제 금감원 공시자로 뒤진 건가요? 네 금감원에 이제 공시된 국내 30대 대기업 임원들을 3302명을 조사해 봤을 때 나온 출신대학입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 부산대 뭐 이 정도가 지금 제일 굉장히 많은 것이기 때문에 또 마지막으로 저희 그 선생님들은 어떤가 제수를 하기 전에 이런 어떤 그 학생들이 좀 궁금해 하는 듯 해서 이 부분은 그 이거 김영찬 소장님께서 지금 저희 자료집에도 이게 수록이 띄어있는 부분들인데 뭐 저희 종로학원 출신 선생님들 사실 뭐 대학이 중요한 수도 있죠 또 뭐 하여튼 이런 부분도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뭐 아마 종로학원이 뭐 사실 저희가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고요 또 사실은 뭐 역사를 쭉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마 명문대학에 가장 많은 재수생들을 많이 합격시킨 학원이 뭐 종로학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들도 사실 서울대 출신들이 이제 뭐 압도적으로 많은 비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한 48% 정도 그래서 전체 한 절반 정도가 서울대 출신 선생님들이고요 나머지 연대 고대 포스텍 해서 여기까지가 한 거의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이제 다른 대학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섞여서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는데요 뭐 꼭 상위권 스카이 대학 출신들 선생님이 꼭 강의를 잘한다 뭐 이렇게 그 뭐 이렇게 정식화 시켜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는 이제 이렇게 그 뭐 스카이 대학 출신 위주로 돼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강의 만족도 조사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번 정도 선행반부터 시작해서 전교반 때도 한 2번 정도 강의 만족도 조사를 해서 실제로 이제 뭐 스카이 대학 출신이라 하더라도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면 사실 종로학원에서는 강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의 만족도 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대체적으로 보면 사실 까다롭게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요 그래도 한 94% 95% 정도 만족도가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종로학원 강의 평가는 그 종로학력평가연구소 별도 기관에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학원에서 뭔가 좀 조작이라 이런 부분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있는데 어쨌든 강의 만족도가 94.5%는 에버리지 포인트로 지금 현재 강의 만족도가 로또로 나오고 있는 강사들로 되어 있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포스대까지가 전체 79.3% 그다음에 성균관대, 서강대학교까지가 한 5% 정도 때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학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지금 수험생 재수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나름 어떻게 좀 신뢰도 있게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이런 좀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어쨌든 뭐 이런 결과가 여러분들한테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종로학원에서 1년 동안 열심히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 꼭 여기에서 발표됐던 자료 중에서 최상위권 때 점수까지 높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노력해 주시고 저희도 모든 어떤 연구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집중해서 여러분들의 성적 상승을 꼭 이루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